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말씀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오랜만에 문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목사부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 걸 아시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6월 마지막 주에 교회 사역을 마지막 주까지 하고 7월부터는 한국 컴패션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그랬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이렇게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더욱 존경스럽습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지는 이런 새벽에 또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오늘 또 깨어서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인 거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되면은 또 우리가 지나온 한 달을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것을 준비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만 더 지나면 2021년도의 또 마지막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또 2021년도가 마무리되는 그 마지막 날에는 송구영신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또 새해를 맞이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세월은 흘러가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시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오늘 사도바울은 굉장히 긴박하게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고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바울의 때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시간에 큰 관격이 있지요. 그러나 그때와 또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긴박하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정해진 때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시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어둠의 행시를 벗어버린다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일 낮에는 드러내기가 부끄러운 그런 행위들을 집어치우고 제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더 이상 어둠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옷을 벗고 입는 것처럼 어둠의 행시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라는 이런 멋진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8장 12절에 말씀해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강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이 대강절이 교회력의 시작인데요. 지난 주일부터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그 대강절기를 지금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강절기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매주 한 주마다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초를 켜는 그런 간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 기억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년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 변했습니다. 이제는 2022년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너무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세계보다 온라인 세계에서의 그 가상세계가 더 현실처럼 느껴질 날도 올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 정말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여유가 되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생각해야 될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리에 쫓기고요. 또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미뤄두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코람데오는 부패가 극에 달했던 중세 사회에 중세 시대의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다섯 가지 슬로건에 기초가 된 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그 정신도 이 코람데오의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달라 올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수련목회자로 선한목자교회에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수련목회자로 시작을 해서 11년간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교회를 중심으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지금은 처음으로 교회가 아닌 곳에서 일을 하면서 주일 5일 근무를 하고 또 주말을 쉬는 정말 너무나 새로운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저의 직급이 과장입니다. 정말 너무 생소하고 처음에는요. 너무 어색했던 그런 호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컴패션이라는 NGO는 기독교 기관이기 때문에 대표님도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리더십 가운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매주마다 직원 예배를 드릴 때 저에게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해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저를 과장보다는 목사로 이렇게 많이 부르기는 합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가 아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적응하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 살아갈 때보다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에서 또 함께 우리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 간절해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정말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살고 싶다. 마지막 때 꼭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씀 꼭 듣고 싶다. 이런 갈망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개월 사이에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얼마 전까지 이제 교회에서 제가 10여 년간은 교회에서 제공해 주시는 사택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스스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참 전세난이 굉장히 심했고 또 대출 규제도 심해져 있었고 높은 이자가 이자도 높아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집을 구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정말 처음에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참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에 퇴근을 하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떤 것 같습니다. 그때에 세상의 그 한강변을 지나가게 되는데 세상에 참 화려한 불빛들을 보면서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좀 많은 변화의 과정 속에서 마음이 좀 다운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제가 마음이 좀 힘들고 또 어려웠던 것은 제 안에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또 더 많은 좋은 것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그러한 유혹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조금 더 좋은 것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확 달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유혹이 가득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가기가 너무나 쉽고 또 어쩌면 이러한 세상의 가치를 같이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처럼 이러한 세상의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꼭 어떠한 모습과도 같냐면 정말 그 정작 중요한 내용물은 다 쏟아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단독자로 서게 될 날이 올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는 것 그 한 가지에 집중하여서 그거 한 가지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진리 앞에 서면서 참 많은 것들이 정리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또 좋은 것을 누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관리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고 또 성공했는지가 하나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사실 전혀 중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정작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는 그것은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저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참 그 가지치기가 되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다 내어버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려운 이 시대를 지나면서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참 얼마나 힘들고 곤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반드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목적을 꼭 붙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욱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목적을 더 단단히 붙잡아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오늘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깨하지 마십시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최근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참 크게 대비가 되는 두 인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먼저는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한 그 청년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요. 또 한 사람은 바로 가난한 가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집어넣는 것을 보고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가난한 가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실상 이 가난한 가부는요. 어느 누구보다 적은 액수의 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 가난한 가부가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잠시 이 세상에서의 부유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떠나갔던 그 부자 청년 또 정말 가진 것이 너무 적었지만 그 가진 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지만 그것을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린 그 가난한 가부 이 두 사람이 모습이 참으로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인정받은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이 가난한 가부라는 사실입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많은 선교님들이요 컴패션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후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컴패션은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로 전세계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기관입니다. 1952년도에 한국전쟁이 끝난 그 즈음에 미국에서 오신 에버레스 스완스 목사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한국에서 시작된 기관이에요. 그렇게 41년간 한국에 1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양육했고 이제 한국이 더 이상 도움이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1993년도에 한국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수혜국에서 후원국으로 다시 2003년도에 한국 컴패션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컴패션을 통해서만 전세계의 어린이들 중에 13만 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양육받고 있습니다. 컴패션이 다른 기구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전세계의 교회들을 통해서 컴패션이 직접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들을 통해서만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린이들이 전인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꿈을 이룬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진 기관입니다. 이렇게 한 어린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한 달 동안 후원자님들이 이렇게 내는 돈이 4만 5천원이라는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원을 하시는 후원자님들 가운데서요 정말 어려운 형평 가운데서 자신도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어린이를 양육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후원자님들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는 정말 그분의 웃음과 그분의 삶이 정말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후원자님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은 어린이들은 이 후원자님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또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그 극률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거듭 당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실수하죠. 잘못을 저지르고요. 또 넘어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번이고 다시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오늘은 오늘도 우리는 또한 새롭게 오늘 한 날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찬빛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세상의 빛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12절의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우리 이 말씀 그대로를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찬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